안녕하세요 정정동원입니다 아까 제가 피자 먹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크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번엔 제대로 많이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연기가 뜨거워요 이게 이게 베이컨의 짭짤한 맛이랑 오 소고기가되요 고소한 맛이죠 오 소고기 울Button 비주얼이, 그리고 조합이 이제 오렌지 주스가 있거든요 오늘 주스 도목보세요 아껍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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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뜨겁습니다. 하지만 맛있습니다. 아, 예. 인삼. 근데 그건 숯불먹었어. 이게 느끼하니깐 누누 같이 먹어줘야해요 오! 옷에 튀었어요 여러분 자,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모금하고 네,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! 오!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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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내가 모르니까 마지막 한입만 먹도록 간다 azuko 온몸 개는 고 Brothers 맛은 엄청 맛있어요 단기를 극의 고소한 맛이랑 크림의 고소한 맛이랑 베이컨의 짱 맛이랑 딱 좋아 대구이 진짜 분수하게 분수 여러분 오늘 오늘 맛있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